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유채꽃이예요 We will make 달고나 커피 믿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설탕을 더 먼저 넣어요? 설탕? 설탕 없는데? 누가 물 이만큼 떠왔어? 왜? 너무 많아? 너무 조금이지 않아? 뭐가 너무 조금이야? 1대1대1이지 않아? 근데 가루 저 물 이 정도 떠왔거든? 근데 커피랑 설탕이랑 언니 이만큼 넣을 수 있어? 이게 근데 나 사실 본적이 없어서 감이 안 잡혀 이만큼은 충분하지, 믿지? 이거 일단 넣는다 잠깐만요 일단 넣을게 왜그래요? 내가 만들어봤는데? 실패 스멜이라니 아직 해보지도 않고 유나가 저 요즘에 보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그랬어요 해보지 않고 뭘 어떻게 아냐고 다 해봐야 아는 거라고 혹시 너 인터뷰 미지 오늘 방송이 열릴까요? 어머 어머 유나야 다 살려 버렸다 최령이 맞아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유나 레시피 이게 우유만 먹어도 맛있지만 난 우유에 이 커피랑 설탕이랑 물이랑 1대 1대 1 비율 넣은 거를 섞어서 마시면 맛있을 듯? 다 넣었어 우유야 유나 그거 다 마시면 뭐 참 먹자 맛있어? 울맛 진짜 맛있어 달걀찜이 언니 진짜 좀 안 마실래요 안 마실래요 저는 카페인 지금 금지 처방받았어요 진짜 처방하신 거 죄송해요 나는 몸에 좋아 몸에 흡수어들돼 황설탕에 이게 근데 되긴 되는구나 예전이 좀 짧은 거 같네요 언니 지금 미치랑 방송하는데 아니야 뭔 거야? 저랬다니 아니야 설탕을 조금 넣어볼게 알았다 저희 몰라요 어떻게 하면 더 넣어요 넣지 마요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설탕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럼 저 어떻게 하냐고요 안 넣어도 돼 그래 그만 넣자 넣어요 넣어요 그만 많이 더 넣어 아니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미치끼리 합의를 좀 봐서 저에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? 네 여덟의 팀이었어요 저희 아니 수험이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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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누려봐요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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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넣어볼게 다 했다고 다 했어요 미치 다 했어 감기트로 다 했어 언니 나도 총 다 했어 뭔가 그대들이 나를 묶어볼까 자 언니 도대엽 있지 괜찮은데 나 마셔볼래 지금 그렇게 마시면 우유 맛 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네 어때? 진짜 우와 맛있어? 라떼 맛이야 빨대 하나 더 나 좀 부어주라 언니 라떼 맛이야 나 라떼 안 좋아 그래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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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라떼 맛이에요 그 카페에서 파는 라떼 맛 음 그네 그치 라떼 맛 그럼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저는 거야? 카페라떼 오우랑 먹으니까 괜찮다 카페라떼 그러니까 그거지요 집에서도 라떼를 만들 수 있다 그 포인트 아닌가요?